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전에 올린 것으로서 성인용으로 수익이 중지되어 다시 편집하여 올립니다. 보신 분은 그냥 패스 부탁드립니다. 낮부터 꾸물꾸물하더니 어둠살이 내리자 더욱더 철양하게 비가 내린다. 한 곱상한 여인네가 보따리 하나 옆에 끼고 또 한 손으로는 이제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한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김참봉 집안을 쭉 훑어보더니 주춤주춤하며 들어간다. 대청에 앉아있던 김참봉이 반갑게 불을 맞이한다. 어서 오게 영주댁. 여기가 남의 집인가? 주저 말고 어서 올라오게. 영을댁은 전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살다 잘 살지는 못해도 착하고 순막했던 최서방과 정안수 한 그릇 떠놓고 맞절을 올려 가시보시가 되었다. 최서방에게는 두 살 난 만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영을댁은 그 아이를 친아들 마냥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런데 무슨 놈의 팔자가 그리도 기고한지 재혼 4년 말에 최서방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 뱀에게 물려 세상을 하직해 버린 것이다. 상제님, 너무하십니다. 인연이 그리도 못마땅하시다면 지 목숨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영을댁은 죽은 최서방 앞에서 통곡을 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앞으로 어린 만수를 데리고 살 길이 까마득했다. 게다가 친자식도 아니지 않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만수는 제 어미 옷걸음을 당기고는 배고프다 칭얼거린다. 그러던 참에 호랍이 김참봉을 소개받아 그 집 참모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참봉은 여색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그래도 재산이 많으니 이곳저곳에서 제 칫자리가 나오나 늘 거절하곤 했다. 한 여자에게 매우 사는 게 싫었던 것이다. 영할 때 앞으로 잘 좀 도와주게나? 예, 알겠습니다요. 그리고 숙소는 저기 끝에 있는 행랑체를 쓰면 되네. 자네가 온다 해서 깨끗이 정리해놓았네. 참봉 어른, 예, 고맙습니다요. 참... 이 아이 이름은 무엇인가? 예, 만수라 하옵니다. 네, 들어보니 자네 친자식도 아니라던데 참 대단하네 그려. 만수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참봉을 보는 눈이 썩 곱지만은 않다. 예, 그럼 샛내는 물러가겠습니다요. 응, 그러게. 돌아서는 영을댁의 뒷모습을 음흉한 눈빛으로 위에서 아래로 훑어본다. 이제 배에 고를 일은 없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영을댁은 다시 방을 훔치기 시작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그래, 만수야. 이제 여기서 이 애미랑 같이 사는 거란다. 이제 나이 서른 중반의 영을댁은 얼굴이 눈에 띄게 이쁘지는 않으나 키도 크고 백치미가 있다. 늘 무표정한 모습이 어찌 보면 화난 듯해 보이나 그것이 거꾸로 그녀의 매력이기도 하다. 어느덧 김참봉 집에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났다. 하루는 영을댁과 만수가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김참봉이 여보게, 영을댁 자는가? 아닙니다요. 그럼 내 방에 술이나 한 잔 갖다 주게. 예, 알겠습니다요. 영을댁은 부엌구로 가서 몇 가지 안주에 봉둥주를 들고 방으로 갔다. 나리, 술상 봐왔습니다요. 어서 들어오게. 방으로 들어가자, 속촉삼에 잔방이만 입고 앉아있는 김참봉. 술상을 놓고 돌아서는 영을댁에게. 여보게, 잠시 앉아보게. 예? 당황한 영을댁. 잠시 앉아보게. 내 오늘은 혼자 마시려니 잠으로 쩍쩍하구먼. 자네가 한 잔만 따라주면 안 되겠나? 영을댁은 긴장한 듯 주춤하다 자네의 술을 따라주었다. 한 잔을 들이키더니 갑자기 술상을 옆으로 밀어재치고는 영을댁 손목을 잡는다. 아니, 나리, 이러시면. 여보게, 자네도 혼자, 나도 혼자 아닌가? 오해로운 사람끼리 돕고 사세. 그러며 거칠게 저거리를 벗기는 것이다. 영을댁은 강하게 반항하였지만 힘으로 욕부족이었다. 여보게, 가만있게. 그리고는 강제로 고쟁이까지 벗기는 것이다. 나리, 이러시면 아니됩니다요. 안되기는 뭐가 안되는가? 내 처음 자네를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게 보지 않았네. 그러며 입을 맞추는 것이 고개를 돌려보지만 막무가내이다. 그러자 갑자기 반항하던 영을댁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나으리. 그렇다면 저를 안방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수를 서당에 보내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뜻밖의 제안에 참봉은 방황했다. 지금껏 수많은 재치짜리도 거절했건만 참모가 책임을 지라하니 순간 낭담하였다. 하지만 일단 불난집에 불은 꺼야 되니 알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육합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금까지 많은 아녀자를 상대해 보았지만 달라도 많이 달랐다. 게다가 살은 어찌나 보드라운지 마치 명주의불을 덮은 것과 같다. 김참봉은 그날 밤 처음으로 육합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사실 처음에 영을댁으로부터 안방 제의를 받았을 때는 다음날 술 기운의 한 약속이었노라고 버팅길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다음날 바로 행랑체에서 안방으로 처소가 바뀌었다. 영만이는 영문도 모르고 좋아하라 했다. 머리에 복권을 쓰고 전복을 입고 허리에 술띠를 맺으니 부잣집 보련님이 되었다. 영을댁은 영만이 손을 잡고는 우리 영만이 훈장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과거에 합격하자꾸나 알겠지? 예 어머니 그리하여 김참봉과 홀레는 안 올렸지만 부부의 연을 맺었다. 영을댁은 집안을 두루두루 살피기 시작하였다. 일하는 모슴들과 하녀들에게도 잘 대해주니 모두 영을댁을 좋아하라 한다. 김참봉도 한동안은 계집질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영을댁만 안았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눈내리는 겨울 영을댁이 입듯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자네 제기가 있는가? 예 그런듯 싶습니다. 그런데 김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영을댁과도 밤밀이 시들해지고 실중이 났다. 그러니 임신 소식이 반가올리 없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는 김참봉을 보며 불안해진 영을댁. 게다가 영만이 서당 학비도 몇 달째 안 주고 있다. 어이 자네 오늘 뭐하는가? 김참봉이 영을댁에게 묻는다. 별일 없습니다만. 그런가 그럼 잠시나 와 다녀올 곳이 있네.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사늘하게 바라보는 김참봉. 오늘따라 아침부터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영을댁은 두꺼운 장옷을 걸치고 김참봉 뒤를 따랐다. 눈도 많이 오는데 오늘 꼭 가셔야 돼요. 그려. 앞말 말고 따라오게. 둘이 한참을 걸어 개군용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산적 셋이 나타나더니 둘의 길을 막는다. 멈추거라. 아니, 누구요? 깜짝 놀란 영을댁이 김참봉 뒤로 숨는다. 가진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놓거라. 김참봉이 벌벌 떨며 보쯤을 내주었다. 산적이 뒤져보니 돈 몇 분과 잡동산일 뿐이다. 뭐야, 겨우 이것뿐이냐? 할 수 없다. 저기 저 여자라도 끌고 가자. 그러자 김참봉이 얼른 옆으로 몸을 옮겨 영을댁을 밀어낸다. 아니, 여보. 자, 이리 오너라. 그러자 영을댁이 뒤로 돌아 이기 시작했다. 김참봉도 같이 이기 시작했다. 아니, 저것들이 도망을. 그런데 얼마 못 가 붙잡힌 영을댁이 거칠게 반항하자 산적 하나가 발길로 배를 걷어찼다. 비명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어디서 앙탈이야, 앙탈이? 그런데 잠시 후 영을댁 다리 사이로 비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혈을 하는 것이다. 하얀 눈밭에 빨간 비가 흥건하게 물들었다. 그걸 본 산적들은 침을 퇴 뱉두며 뭐야, 애를 뱉잖아. 재수없게. 그러며 쓰러진 영을댁을 두고는 사라져버렸다. 김참봉은 벌써 멀리 도망가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고통에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영을댁 몸 위로 눈이 소복히 쌓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눈이 멈추고 지나가던 사냥꾼이 영을댁을 발견하고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쉬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영만이는 없어진 어머니를 찾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보이십니다. 이놈아, 내가 왜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내 어미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찌하느냐? 불같이 화를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김참봉. 영만이는 갑자기 변해버린 김참봉을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다음날 동원에서 포절과 형방이 와서는... 참봉님 계시오. 나 여기 있소이다. 며칠 전에 백운영에서 동사한 여인네가 있는데 혹시 이 집사람이 아닌가 해서요. 같이 동원에 가서 확인 좀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소. 김참봉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포절을 따라갔다. 동원에 도착하여 거적대기를 들춰보니 영을댁이 눈도 못 감고 꽁꽁 얼어있다. 이 여인 알겠소? 예. 우리 집 참모 올시다. 갑자기 없어져서 한참 찾았는데... 그러며 거짓으로 안타까운 듯 혀를 차는 김참봉. 영을댁 시신을 인수받아 장례식은커녕 봉분도 올리지 않고 땅에 묻었다. 만수는 울다울다 혼절을 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만수가 통신을 가는데 웬 낯선 남자들이 좌우를 살피더니 김참봉 방에 들어간다. 영만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에 귀를 대보았다. 날도 추운데 고생들 했어. 고생은요? 여기에 있어. 그러며 김참봉이 두둑한 전대를 던져준다.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에벤 여자 배를 걷어차서 썩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요. 게다가 죽었다 하니. 김참봉은 아무 말이 없다. 영만은 다시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통곡을 했다. 어머니를 죽게 한 게 김참봉이라니. 영만이는 너무로 충렬된 눈으로 보쯤을 싸서는 새벽에 김참봉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는 영만이의 눈은 차가운 바람보다 더 매서웠다. 그 뒤로 강산이 열 번이나 바뀌었다. 죽장에 커다란 삽닷을 쓴 스님이 마을을 휘둘러보더니 김참봉 집으로 향했다.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니 모슴이 문을 열어두었다. 뒤에 서 있던 김참봉이 시주할 돈 없소이다. 돌아가시오. 하며 대문을 닫으려 하니 허, 집안에 똥내가 진동하는구려. 무엇이라고? 이 죽놈이 미쳤나? 어디 와서 똥내라니? 그러며 핏대를 채우며 삿대질을 한다. 나무 아비 탑을 관세운 보살. 어쨌든 주시 마시오. 그러며 바쁘게 뒤돌아서 간다. 뒤에 대고 온간 욕설을 퍼붓고는 대문을 쾅 닫으며 별 미친 죽놈이 다 있구만. 야 삼돌아, 소금 뿌려라. 바람이 살살 불던 어느 봄날 김참봉 집 근처에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 마누라 얼굴이 어찌나 곱고 이쁜지 김참봉이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본다. 팽팽하게 솟아오른 가슴하며 엉덩이가 마치 복숭아를 두 개 겹쳐놓은 듯 볼록하니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김참봉은 볼 일도 없이 매일 그 집 앞을 서성히 권했다. 그러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그 여인네는 고개를 까딱하며 김참봉에게 눈인사를 했다. 이사 왔나보. 예, 열흘 전에 왔습니다요. 이곳에 사시는 어르신인 듯 싶은데. 그렇소. 저기 사는 김참봉이라 하오. 저는 하숫댁이라고 합니다. 바깥양반은 안 보이는구랴. 예, 제 남편은 보부상인지라 늘 지방에 다녀 집에 잘 없습니다요. 옳거니 김참봉은 속으로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 오고가며 자주 인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두 사람. 하루는 김참봉이 너비안이를 싸서는 하숫댁에게 준다. 이거 구워드시오. 얼마 전에 선물로 들어온 것인데 양이 많아서. 아이고, 참봉님. 이 귀한 너비안이를 이리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괜찮소. 많이 드시오. 혼자 있으면 먹는 것도 부실할 테니. 고맙습니다, 참봉님. 그 뒤로도 값비싼 옥비녀며 노리개를 선물하기 시작했다. 어머, 참봉님.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하니 송구합니다요. 내일 제가 저녁이라도 대접하겠으니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놀러오셔요. 김참봉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다음 날, 콧감 한 보자기를 들고 하숫댁 집에 갔다. 어서 오세요, 참봉님.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 안을 휘둘러보았다. 단철하지만 정갈했다. 나리, 곧 저녁을 차려올 테니 기다리세요. 그래, 천천히 하시구려. 김참봉은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상을 들고 온 하숫댁.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반주로 동동주도 한 잔 드시고요. 고맙소. 잘 먹겠소. 김참봉은 밥은 뒷전이고 따라주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 맛 좋구만. 다행이십니다, 나리. 어느덧 두식경쯤 지나자 얼큰해진 김참봉.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숫댁, 참으로 곱게 생겼소이다. 어머, 참봉님. 곱기는요. 그러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웃는다. 난 여태껏 하숫댁같은 천하철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숫댁 손을 잡아끈다. 어머머, 참봉님. 왜 이러십니까? 하숫댁 한 번만 안아봅시다. 어머, 참봉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하는 순간 가슴에 손을 넣더니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하숫댁이 김참봉을 밀어냈다. 참봉님, 실망이옵니다. 이런 분일 줄 몰랐습니다. 하숫댁,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꽃이 있으면 벌이 찾아가듯. 그러며 다시 하숫댁을 안았다. 잠깐만요. 정 그러시다면 뒷물이나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소. 어서 다녀오시오. 하숫댁이 나가자 급하게 저고리를 벗고 바지춤을 내려 알몸이 되어 누웠다. 그때 하숫댁이 들어왔다. 어머, 참봉님. 급하기도 하십니다. 어여, 이리 오시오. 그때였다. 밖에서. 여보, 나왔네. 안에 있는가? 그러자 하숫댁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날이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심장이 떨어질 뻔한 김참봉은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참봉님, 어서 이곳으로. 하숫댁이 가리킨 곳은 작은 미라지 창문이었다. 시로다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옴만 손에 쥐고는 창을 넘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웬일인가. 뒷곁에 똥통이 있어 그곳에 풍덩 빠져버린 것이다. 온몸에 인분으로 뒤집어쓴 김참봉.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호곱지겁 주랭랑을 쥐다. 찬물을 뒤집어쓰고 몸을 닦았으나 지독한 냄새가 빠지질 않는다. 코를 킁킁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김참봉. 순간 얼마 전에 똥냄새가 가득하다던 중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겨우 인분 냄새가 몸에서 가실 무렵 그 중이 다시 찾아왔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김참봉은 얼른 스님을 불러 몇 푼의 시주를 하고는 스님, 똥냄새 말고 또 나에게 해줄 말이 없어? 글쎄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오, 스님. 한참을 생각하던 스님이 곧 나라의 임금이 바뀌고 흉년이 들어 밀란의 전답을 뺏길 수도 있으니 모두 팔아서 황금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참봉 밑만 아는 다락 같은 곳에 꼭 숨겨두십시오. 안 그러면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참봉은 그날부터 어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다. 갑작스레 전답을 파는 것도 쉽지 않고 안 팔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정말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심상치가 않다. 곧 임금이 바뀐다느니 외구놈이 쳐들어온다느니 주막마다 삼삼오오 모여 그 얘기뿐이다. 김참봉은 결심했다. 모든 전답을 팔아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금을 꽁꽁 쌓아서 다락에 숨겨두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김참봉은 다시 하숫댁에게 갔다. 마침 혼자 나와 있는 하숫댁을 보고는 여보게 하숫댁, 뭐 하는가? 어머, 참봉님! 혼자 있는가? 네, 남편은 어제 멀리 경상도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일전에 혼났네. 그러게 말입니다요. 저도 깜짝 놀랬지 뭡니까요. 오늘 놀러 가도 되겠는가? 오늘은 말고 내일 저녁에 오십시오. 그래, 알았네. 내일 감세. 이번에는 꼭 거사를 치르겠노라 다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저녁을 먹고는 슬슬 하숫댁 집으로 건너갔다. 여보게! 나왔네. 예, 어서 오시와요. 방으로 들어간 김참봉은 급하게 바지를 벗었다. 우리 참봉님은 어찌 이리도 급하신지. 여보게 하숫댁, 나 급하네. 예, 기다리십시오. 시간은 많사옵니다. 금방 씻고 오겠습니다요.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게. 그 시간, 서너 명의 남자들이 김참봉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잠시 후, 머슴이 나와 대문을 열어준다. 고맙네.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까 그 스님이었다. 그리고 머슴가는 이미 일면식이 있는지 방갑게 손을 잡는다. 네 명의 장정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숨겨놓은 금을 모두 우마에 실었다. 그리고는 노비문서를 가지고 나와 모두 불에 태워버리고 머슴과 하녀들에게 훔친 금을 나눠주었다. 아이고, 만수 도련님. 고맙습니다요. 그래, 어서 이 금 가지고 이곳을 떠나서 잘 살게나. 그랬다. 스님은 십여 년 전에 떠났던 만수였다. 그는 곧 우마에 금을 가득 실고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하숫댁 집 앞에 잠시 멈추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숫댁을 태우고는 또다시 말을 달렸다. 김창봉은 한참을 기다려도 하숫댁이 들어오지 않아 바지만 걸치고는 부엌으로 가보았다. 없다. 여보게, 하숫댁 어디 있는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이상이 여긴 김창봉이 얼른 옷을 입고는 집으로 돌아가니 활짝 대문이 열려있고 아무 기척도 없다. 여봐라, 꽤 아무도 없느냐? 방문이 모두 열려있고 휑한 바람만 분다. 놀라 안채로 끼어들어가 벽장문을 열어보니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망면자실한 김창봉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한다. 내 돈! 내 돈! 그야말로 폐가망신, 거지가 된 김창봉은 며칠 실성한 사람처럼 동네를 배회하더니 술을 진탕 먹고는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로써 그의 악행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한 동네에 사는 최진사와 박대감은 사또의 연애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술을 한잔하고 친해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 또래라 곧 호형호재하며 가끔 만나 고담준론을 나누기도 했다. 하루는 박대감이... 여보게 아우님, 딸이 지금 며칠아 했지? 예, 열아홉입니다, 형님. 어이구, 혼기가 꽉 찼구만. 예, 그렇지 않아도 혼담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가?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떤가? 아, 형님 아드님이요. 저야 좋지요. 지금 나이가 어찌 됩니까? 응, 스물둘이네. 아이고, 딱 좋네요. 그래, 한 번 나를 잡아보세. 그러시죠, 형님. 그리하여 손 없는 나를 택일하여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박대감 아들 준서는 키는 그리 크지 않으나 워낙 아버지를 닮아 반듯하고 성격이 온유하다. 거기에 최진사의 딸 또한 수려한 외모에 어려서 사자 소악을 떼고 사군자 씨는 솜씨가 빼어나 매파들이 탐내는 신부감이었다. 두 선남 선녀가 만나 혼례를 올리니 많은 이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신랑 준서는 이미 속과에 합격하여 박초씨라 불리운다. 박초씨가 장남이라 박대감 집이 그리 넓은 집은 아니지만 행랑체를 신방으로 꾸며 따로 살림을 하지 않고 시댁에 같이 살게 되었다. 둘은 너무도 다정하여 한시도 눈앞에 최진사 딸 연옥이가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을 낼 정도이다. 귀뚜라미가 구슬 피우는 어느 가을밤 박초씨가 연옥이를 안으며 여보, 당신 피부는 어찌 이리도 곱단 말이요? 그러며 박초씨의 손이 연옥이의 볼을 쓰다듬더니 가슴 아래까지 내려온다. 연옥은 부끄러운 듯 귀까지 빨개지며 부끄럽사옵니다. 서방님 박초씨는 연옥의 고쟁이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연옥이는 고개를 돌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허허, 부끄러워하긴. 우린 부부 아니요. 네, 그래도. 자, 이리 오시오. 하며 연옥이를 끌어안는다. 그러자 연옥이가 용기를 얻었는지 박초씨를 살포시 앉는다. 서방님 여보 둘은 그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육합을 치루었다. 그리하여 곧 태기가 있더니 아들을 낳았다. 박초씨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보며 낄듯이 기뻐했다. 여보,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이는요? 응, 여기 있어. 한 번 보시어. 당신을 닮아 코도 오똑하고 잘생겼구려. 연옥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진옥이는 처음으로 큰 고통을 느끼며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보니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있었느냐 싶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자 또다시 연옥은 임신을 하였다. 임신 9개월째 친정으로 간 연옥은 친정어머니 밑에서 출산을 준비했다. 그런데 출산 날 하열이 심하여 신부도 아이도 힘들었으나 다행히 무사하게 출산하였다. 옆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던 박초씨가 연옥에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상또까지 있어 쉽게 일어나지 못해 서너 달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 후 차남을 안고 시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쉽게 기력을 못 찾으니 동네에 유명하다는 의원을 모셔다 진맥을 보았다. 음, 산모의 기력이 너무 쇠하였소이다. 게다가 워낙 몸이 약해 둘을 낳은 것만 해도 신통하구려. 다시 아이를 가지면 산모가 위험하니 박초씨는 그 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산모도 너무 방에만 있지 말고 산책도 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할 것이오. 그리고 내가 지어준 약은 빼놓지 말고 드시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 정도 지나자 연옥이는 그나마 기력을 되찾았다. 여보, 오늘은 날도 좋으니 나와 장터로 마시리나 갑시다. 그리고는 둘은 천천히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보, 오랜만에 나오니 좋지 않소? 네, 그러게요. 참 좋네요. 박초씨가 연옥에 손을 잡는다. 어머, 서방님. 남들이 보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헉, 볼테면 보라지. 내 마누라, 내가 손 좀 잡겠다는데 그게 창피할 일인가? 그러며 껄껄 웃는다.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으니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불어온 듯 넋을 잃고 바라본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두 사람이 장터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호객을 한다. 나으리, 여기 좋은 옥비녀도 있고 또리개도 있습니다요. 여보, 저기 한번 가봅시다. 연옥은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다. 이거 좋구만. 그러며 옥비녀를 연옥에게 보여준다. 이거 마음에 드시오? 네, 예쁘네요. 그래, 그럼 이것하고 이건 어떻소? 하며 색동 놀이개를 보여준다. 아닙니다. 됐어요. 비녀면 충분해요. 그래, 이것도 예쁜데. 둘은 옥비녀를 사고 요리집으로 가서 노비안이를 시켜 맛있게 먹었다. 여보, 가끔 이렇게 나와서 맛난 것도 먹고 예쁜 것도 사고 그러면 좋겠어. 오늘 당신과 나와 보니 참 좋구만 그래. 역시 대답 대신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그런데 그해 비가 안 오더니 흉년이 들었다. 쩍쩍 갈라진 논을 보며 농부들이 길게 한숨을 내쉰다. 아이고, 올해 벼농사는 다 틀렸고만 다 틀렸어. 그런데 흉년이 이태나 계속되자 백성들의 곡설이는 더해가고 심지어 아이들을 버리기까지 했다. 배가 고파, 촉은 목피로 죽을 쏘어 먹었다가 모두 설사병이 도져 집집마다 통시가 빌 데가 없다. 아이들 많은 집은 포대기에 아이를 싸서는 부잣집 대문 앞이나 절간에 버려두고 가기도 했다. 조정에서는 어떻게든 기근을 벗어나고 저 재생원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재생원이란 조선 초기에 서민들의 질병치료를 관장하던 의료기관으로서 태조육면, 조준 등의 건의로 설치되었고 해민국 전의관과 함께 일반 서민들의 질병을 구호한과 동시에 동서대비원처럼 구호사업에도 관여하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진장이라는 보육원을 만들어 버려지는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재생원을 통하여 고아들의 곡식을 내려보내고 노비들에게 돌보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한 집에서 고아를 입양해 갈 경우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했다. 추석이 다가오자 인정많은 박초씨의 아버지 박대강은 아내와 함께 송편을 만들어서 진장을 찾았다. 아이들은 송편을 보고 벌써부터 침을 삼키는데 포모인 노비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른 얼굴에 눈만 왕방울만한 아이들이 눈을 껌보기며 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걸 번 박대강과 마늠은 가슴이 아파 눈시울을 적셨다. 그때였다. 송편을 만나게 먹던 아이들 중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박대강을 보고는 기뚱기뚱 걸어오더니 가슴에 안기는 것이다. 노비가 제지하려 하자. 아니다. 그냥 두거라. 그러며 박대강이 아이를 안았다. 그러자 살갑게 박대강을 안으며 웃고 좋아하는 것이다. 허, 이 녀석 보게. 낯가림도 하지 않고 달려드네. 그러게요. 마님도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신통해 했다. 이 아이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이는 예, 나으리. 이름은 지들이 지었는디 순이라 지었고요. 나이는 세 살 정도 되옵니다요. 그래, 순이라. 두 사람도 그런 아이가 낯설지 않은 게 신기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초시와 연옥이도 바리바리 음식을 사가지고 진장을 찾았다. 역시 아이들이 사온 음식을 호겁지겁 먹고 있는데 박초시의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도 반이 박초시를 쳐다본다. 순이었다. 그거 참 이쁘게 생겼구먼. 네, 그러게요. 둘은 아이들이 먹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두 부부가 집에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박대강 내 모든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그래, 오늘 진장을 갔다고. 예, 아버님. 낮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나도 내 어머니와 며칠 전에 다녀왔구나. 어서 이 흉년을 벗어나야 할 텐데 큰일이구나. 예, 그러게요, 아버님. 참, 혹시 그 아이들 중에 순이라는 아이를 보았느냐? 예, 순이요? 글쎄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순이라는 아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럴 테지. 그 녀석이 어찌나 살갑게 다가와서 안기는지 자꾸 눈에 밟히는구나. 영감도 그러셨어요. 나도 자꾸 그 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 누가 버린 자식인지 참.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연옥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아버님, 어머님. 오냐, 말하거라.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 말입니다. 그래. 혹시 그렇게 눈에 밟히신다면 그 아이를 양녀로 데려오는 건 어떠실까 해서요. 산에 아이들만 둘이 쓰니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고요. 그러자, 박처씨가. 그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아버님, 어머님, 어떠신지요? 아가, 너만 괜찮다면야 우리는 좋다. 손녀도 나쁘진 않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나를 따르는지 마치 친손녀 같더구나. 그리하여 다음 날, 내 사람은 진장으로 가서 순이를 입족하겠다고 알리고 그날로 데리고 왔다. 어찌나 순이가 좋아하는지 모두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오빠 둘도 여동생이 생겼다며 매우 기뻐했다.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귀티가 흐른다. 그리고 순이가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집안의 웃음이 떠날 날이었다. 여보, 저 아이가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그러게, 오빠들을 또 저렇게 좋아하니. 두 사람은 입족하길 잘했다며 기뻐했다. 순이는 그렇게 무롱무롱 커서 다섯 살이 되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오빠들과 다니면 누가 봐도 닮은 것이다. 얼굴이 말랐을 때는 몰랐는데 잘 먹고 얼굴에 살이 붙으니 정말 닮아 보이기도 했다. 박대감은 순이를 보고 상재님이 저 아이를 점지해 주신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오. 어찌 저리도 닮았을구. 그러게요. 마치 한배에서 나온 남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런데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호사 담아라 했던가. 박대감 집에 목구름이 몰려왔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온 연옥이 지름지름 앓기 시작하는 것이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좋은 약을 지어먹여도 전혀 차도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겨우 미음 정도나 목에 넘기니 어린 수양딸 순이가 울목울목하며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본다. 어머니, 아프지 마세요. 그래, 우리 순이가 엄마 때문에 많이 슬프구나. 그러자 순이가 그런 엄마 품에 안겨 서러운 듯 훌쩍인다. 박초 씨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아내 연옥이 걱정해 한숨만 늘어간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이제는 숨 쉬는 것마저 힘들어진 연옥이 옆에 앉아있는 박초 씨를 힘겹게 부른다. 여보. 응, 말하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마리 씨가 된다지 않소. 약만 꾸준히 먹으면 좋아진다 했으니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하지 마시오. 여보. 부디 우리 아들 둘과 순이 잘 키워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오 소리쳐서.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요. 부족한 저를 그리도 이뻐해 주셨는데. 박초 씨는 더 이상 말을 못 잇는다. 그리고요. 우리 순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안답니다. 뭐요? 순이 생모를 안다고? 예.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아이 생모를 안단 말이요? 지금 그 생모는 우공산 해월사에서 비구니로 있답니다. 비구니? 예. 그걸 당신이 어떡해? 사실은 작년부터 가끔 누가 담벼락에 붙어서 순이 노는 걸 지켜보며 눈물을 적시길래 사람을 붙여 뒤따라 가보라 했지요. 그리하여 해월사에 비구니로 있다 하길래 제가 만나봤답니다. 정말 생모였어? 네, 맞아요. 순이의 생모. 그리고… 그리고 뭐요? 말해보시오. 아닙니다. 그러며 고개를 젖는다. 아니, 무슨 말인데 안 하는게요? 말해보시오. 여보, 마지막으로 청이 있습니다. 뭐요? 제가 떠나거든 그 비구니를 찾아가 이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녀라면 우리 아들 둘과 순이를 잘 보살펴줄 거예요. 꼭 제 청을 들어주세요. 여보,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게요? 여보, 꼭이요. 제 소원입니다. 제… 그러며, 갑분숨을 몇 번인가 내쉬더니 그대로 숨을 멈췄다. 여보, 여보, 눈 좀 떠보시오. 박초신은 아내를 흔들며 통곡을 했다.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박초신은 방에서 부문 불출하였다. 그러자 하루는 순이가 들어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시면 싫어하실 거예요. 제발 기운을 내세요. 박초신은 순이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래,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애비가 어린 너희들을 슬프게 하였구나. 이제 애비가 정신을 차리마. 그러며 순이를 와라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 세상으로 나온 박초신은 아내의 유언을 되새기며 해월사로 찾아갔다. 많은 비구니 중에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다. 혹시나 하고 그녀에게 사정을 말하니, 역시 순이의 생모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스님과 왠지 낯설지가 않소이다. 그러자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비구니가 눈물을 떨어뜨리며, 나리,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7년 전에 나리가 머리를 올려주셨던 기생소양이라 옵니다. 박초신은 깜짝 놀라 7년 전 옛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장가가기 전에 기방에 놀러갔는데, 그때 처음 기방에 입적한 어린 기생의 머리를 술에 취해 올려준 적이 있다. 그 기생이 바로 지금의 비구니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 박초시의 시를 받아 임신을 돌콕하는 바람에 기생을 그만두고 혼자 나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순이었던 것이다. 원래 소양인은 대가집 고명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쪽으로 몰려 모두 부관참실을 당하고 그녀만 기생으로 팔렸던 것이다. 아니 뭐라고? 당신이 그때 그 소양? 그렇습니다. 박초신은 한동안 어리 빠졌다. 순이가 다행히 나으리 댁에 입적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본명은 지혜라 하옵니다. 지혜? 그래서 가끔 그 아이를 보러 갔다 제 신분이 노출되고, 마님이 이곳 해월사까지 오셔서 만나 뵌 적이 있지요. 그럼 순이, 아니 지혜가 내 아이였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망년자실한 박초시, 어찌 이룬일이. 그리고 그때 마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하시고 가셨습니다. 두 아들과 지혜를 잘 돌봐달라고요. 박초신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며칠 후, 비군이 소양이 박초시의 집으로 들어왔다. 짧은 머리를 감추기 위해 포자기로 머리를 싸고, 박대감 내외에게 큰조를 올리고, 그날부터 새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시점부터 오생원이 호들감을 떨며 배진사를 찾는다. 배진사로 말하면 충청도 당진에서 유명한 만석군이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전답에 77칸 대저택과 하인은 술을 셀 수 없다. 게다가 무슨 복인지, 자식들이 모두 급제하여 각도의 원님이 되고, 명문가의 딸들을 잡으러 삼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손자, 손녀들은 또 각별히 여겨 손자마다 따로 몸종을 뚜니,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알기를 하늘같이 여긴다. 그런데 이 부족함 없는 배진사가 사실은 엄청난 수점노예 욕심이 많아, 어떻게든 남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악행을 서슴치 않는다. 봄에는 장미살을 놓는데 가을거지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5년도 안 돼 빛이 두 배로 불어났다. 결국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돈을 내놓고 빚을 갚은 뒤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식마저 빼앗기까지 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는 게 장미살이었다. 그래서 배진사는 돈을 갚지 않으면 어린 딸을 데려다 첩실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도 했다. 그리고는 단물을 다 빨아먹으면 한여로 온갖 잡미를 시키는 등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수점노이다. 그런데 꼭 이런 인간 곁에는 암호하여 뒷전을 챙기는 위인이 하나 꼭 있는데 그게 바로 거강꾼 오생원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알았는지 냄새를 맡고 배진사에게 알려주어 뒷전을 챙긴다. 배진사는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나 늘 곁에 두고 집사처럼 써먹는다. 오늘도 어디서 무슨 냄새를 맡고 왔는지 갓도 제대로 쓰지 않고 배진사를 참는 것이다. 나리 계십니까요? 오냐? 저 오생원입니다요. 나리께 긴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어서 들어오게. 오생원이 들어오자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한다. 어서 앉게. 무슨 일인데 일이 직전부터 호들갑인가? 나리, 혹시 소문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문? 다름이 아니오라. 김목수를 아십니까? 김목수? 일전에 뒷곁에 사랑방을 지은 자가 아닌가? 잘 알지? 김목수는 배진사 집에 사랑방을 지어주고 처음에 약속했던 노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한 목수이다. 이유는 완성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는 이유 하나뿐이다. 그것도 김목수의 잘못이 아니다. 호구한 날 와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고 이미 약속한 재료이거늘 더 좋은 재료로 하라고 윽박지르니 당연히 노임과 재료비도 늘어나고 일정도 늦추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절반밖에 안 주었다지니 권장한 모순들을 시켜 두들겨 패고 쫓아낸 것이었다. 일단 배진사 집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품삭을 제대로 받는 이가 없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약속한 품삭을 각가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악명이 높아지니 누구 하나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 무슨 소문인가 그 김목수의 오랜 동무가 저와 잘 지내는 사이온데 한날 이런 말을 은밀하게 했다 합니다. 무슨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보게 저 우왕산 초입에 작은 초가집이 있지 않는가 응 알지 이번에 어떤 법사가 새로 사서 들어왔다지 아마 그래 맞네 아직 짐을 옮기지는 않고 다락을 부수어 새로 넓혀서 들어온다길래 내가 가본 게 아닌가 그래 그런데 보니 벽을 허물어야 일머리가 잡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그 벽을 파보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뒤로 김목수 말을 못 잇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겐가 그러자 김목수가 좌우를 살피더니 친구 귀에 대고는 글쎄 그 벽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어 열어보니 금반지 금비냐며 온갖 금화가 들어있지 않는가 피씨 더 벽을 파면 더 많은 상자가 들어있을 걸세 모르긴 몰라도 일백만냥은 되지 않을까 싶네 뭐 일백만냥 친구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찌했나 뭘 어쩌겠나 밖에 법사가 딱 지키고 앉아있으니 다시 집어넣고 훌그로 가려놨지 그게 정말인가 내가 자네에게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나 이 사람아 한참을 듣고 있던 폐진사가 벌써 흥분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그 그래서 그 금화는 어찌했다던가 아직 그 집에 그대로 벽에 숨겨져 있답니다요 자네 이 일을 누가 알고 있나 소인밖에 모릅니다요 그래 절대 남에게 발설하면 안 되네 알겠나 물론 입조 나으리 폐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옷을 챙겨 입는다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요 그 집에 가서 동태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이요 그럼 당장 가봐야지 혹시라도 그 목수놈이 딴짓하기 전에 얼른 앞장서게 그리하여 둘은 부랴부랴 집을 나서서 그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도착하니 그 집 앞에 백발의 한 법사가 땅을 일구고 있었다 폐진사는 슬쩍 폽사 곁으로 들어가더니만 이 집이 결국에는 팔렸구만 왜 그러시오 아니요 한동안 비어있길래 궁금해서 말해본 것이오 폐진사가 물었다 이 집 주인이 누구였소 아니 누구신데 그걸 묻소 나 건너마을에 사는 폐진사라 하오 예전에 이곳에 마방을 꾸며볼까 생각했던 곳이라 아 그렇소 그런데 어째 내가 이 집을 샀으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집은 얼마에 샀소 이백냥 주었소 그래요 싸게 잘 사셨구려 폐진사가 다시 묻는다 이 집 주인이 누구였소 글쎄 젊은 도령인데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사놓은 걸 지금껏 갖고 있다 멀리 떠나기 전에 나한테 팔고 갔소이다 아마도 증조부가 유명한 산적 우두머리였다지 아마 예 산적 도령이오 그렇소 나도 언특들은 얘기요만 중조부가 산적을 그만두고 개과천선하여 이곳에 털을 잡고 농사를 지었다는 소리는 들었소이다 폐진사는 속으로 퇴제를 불렀다 여보게 가세 폐진사는 오생원과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 집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알았네 그 집 주인의 증조부 산적 도령이 약탈한 것을 그 안에 숨겨두고 아마도 알리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한 게 맞네 이제야 악의가 들어맞는구만 그리고 여보게 작년에 내가 저작거리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웬 점쟁이가 날 보더니 오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보니 내년에 나한테 손재수가 크게 있을 거라 말하더군 그런데 그게 오래이니 그 점쟁이 말이 들어맞는 게 아닌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점쟁이가 용하긴 하구만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요 나으리 여보게 자네는 얼른 동네 아이들을 시켜 뱀과 쥐를 잡아오게 예? 뱀과 쥐요? 그래 되도록 많이 잡아오게 아니 그걸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요? 설마 약으로 다려드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밤에 몰래 그 집에 그것들을 풀어놓으란 말일세 그저서야 눈치챈 오생원 아 알겠습니다요 역시 나으리의 꾀는 소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요 분명 집에 뱀과 쥐가 득을 거리면 나한테 싼 값에 그 집을 넘길 걸세 예 당장 아이들을 풀어 잡아오게 하겠습니다요 머치로 큰 자루 두 개를 메고 오생원이 배진사에게 왔다 나으리 여기 준비했습니다요 사방으로 움틀거리는 자루를 내려놓으며 의지양양해 했다 이보게 조심하게 이따 밤에 자네가 가서 조용히 그 집에 풀어놓고 오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요 배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곧 그 금은 보아가 모두 내 것이 된단 말이지 그날 밤 살금살금 그 집 앞으로 간 오생원은 자루 주둥이를 열고 주와 뱀을 풀었다 그리고는 둘이 낳게 보망쳐 나왔다 이튿날 배진사와 오생원이 그 집을 다시 찾아갔다 계시오 누구시오 어제 왔던 사람입니다만 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 집은 내가 사서 마방을 꾸미는 게 옳은 것 같소이다 내가 좋은 값을 드릴 테니 나에게 파는 게 어떻소 그러자 법사가 단박에 고개를 젖는다 실소이다 배진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때 어제 풀어놓았던 뱀 중에 한 마리가 오생원 다리 밑을 스르륵 지나갔다 아이쿠 여보게 뱀 조심하게 오생원이 깜짝 놀라며 배진사 뒤로 숨었다 여기는 산이 가까이 있어 뱀과 쥐가 득실거릴 터인데 여기서 어찌 사람이 살 수 있겠소 나에게 파시오 하지만 법사는 당칼에 거절했다 실소이다 뱀이고 쥐고 만물의 영장인간이 그것이 무서워 피해서야 되겠소 배진사는 혀를 차며 그럼 사백냥은 어떻소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넘기시오 산껏에 곱조를 준다고 하지 않소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왜 그러시오 더 초바심이 난 배진사 그럼 내가 천냥 주겠소 실소이다 오늘 식전부터 김목수라는 사람이 와서 오천냥 줄 테니 자꾸 이 집을 팔으라 해서 겨우 거절하여 보냈더니 예, 오천냥이요 배진사는 깜짝 놀랐다 그렇소 그 사람이 친구와 이곳에 집을 새로 짓고 싶다며 그렇게 말했소만 배진사는 한숨을 내쉬더니 그럼 칠천냥 드리리다 나 같은 법사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소 난 그저 물맑고 산 좋은 이곳에서 불경이나 외우고 살겠소 배진사는 입에 침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했다 여차하면 김목수가 와서 선수를 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곳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있는 걸 모르면 모를까 발견한 당사자가 그냥 두겠는가 그럼 얼마면 나에게 이 집을 파시겠소 법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십만냥이라면 모르겠소 저기 산속에 절이라도 지어 지낼 정도가 된다면야 뭐여 십만냥 사실만냥이면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도 남을 돈이다 배진사가 가진 것 대부분을 정리해야 될까 말까한 돈이다 십만냥은 너무 과하지 않소 싫으면 그만두시오 배진사가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생원을 바라보았다 좋소 십만냥에 하겠소 당장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없으니 일에만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 절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는 약조문을 씁시다 좋소이다 대신만냥은 우선 주셔야 합니다 좋소 그리하여 셋은 배진사 집으로 가서 약조문을 작성하고 집에 있는 돈 만냥을 탈탈 털어서 계약금으로 법사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로써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이오 아니요 나머지를 주셔야지요 걱정 마시오 이래 안에 다 주겠다 하지 않소 그리하여 배진사는 전답을 저당 잡고 이것저것에서 빌려 제 날짜에 장금을 다 치루었다 자 이제 십만냥을 다 주었으니 내 집이오 그렇습니다 배진사 나으리의 집입니다 마방을 차리던 기방을 차리던 잘해서 더 큰 부자 되십시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배진사는 감격하여 그 집 벽에 손을 대고 말했다 여보게 이제 이 안에 백만냥도 넘는 금은보화가 숨어있다 이거지 예 나으리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한양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대만석군이 되신 겁니다요 그날 밤 한잠도 못 미루고 식점부터 일꾼들을 사서 그 집을 부수기 시작했다 벽이 부서질 때마다 긴장을 해서인지 침이 마른다 한참 부수고 또 부수는데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 여보게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는가 예? 더 부수면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 저 벽 속에 보물 상자가 들어있다 했습니다요 여보게들 더 힘내서 얼른 저 벽까지 부셔보게 일꾼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나머지 벽을 까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욱한 흙, 먼지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여보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요 창백해진 얼굴로 오생원이 배진사 얼굴을 바라본다 결코 다 부수었지만 상자는 커녕 오래되고 썩은 나무만 항다듬 나왔다 녹시 빠진 배진사 말을 못한다 오생원은 미친 듯 흙더미를 손으로 뒤집기 시작하지만 먼지 뿐이다 분명 작년에 그 점쟁이가 손재수가 있다 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배진사 그 시가 한양의 고국기방에 세 남자가 고운 기생을 안치고 술을 마시고 있다 여보게들 수고했네 이제 우리도 떵떵거리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배진사 그놈 이제 거렁뱅이로 한번 살아보라지 김목수가 친구와 법사에게 술을 권하며 껄끌껄 큰 소리로 웃는다 1년 전에 저작거리에서 배진사에게 손재수가 있을 거라 말했던 점쟁이도 바로 가짜 법사가 한 말이었다 김목수의 1년간에 걸친 배진사 커지 만들어 혼내주기 계획은 대성공이었다 시골에 사는 어느 영감이 돈을 많이 벌어 말년에 1만금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종이 돈 천냥을 받으러 가니 부부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할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아침 일찍 정겹게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종이 호기심에 가만히 들창 밑으로 가서 방 안을 넘어다 보니 남자가 한창 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남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어리광 부리듯 말하길 부인의 이 말에 남편은 계속 하던 허리 운동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면서 힘없이 여보 당신은 그렇게 좋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나는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여보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해요? 이에 남편은 약물이 말을 듣지 않는 듯 옆으로 내려와 반드시 누우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그 영감 집에서 천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런 광경을 본 종은 빚 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래길 어르신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이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일지라도 어떻게 차마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종의 얘기를 들은 영감은 무릎을 치면서 한탄한 후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퀘장 문을 열고는 모든 빈 문서를 꺼내 불태우면서 왈 대저 남녀의 잠자리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거늘 네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아서야 되겠느냐 여인들이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네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두다 여 봐라 다시는 빚 받는 일을 하지 않겠으니 모두들 마음껏 잠자리를 즐기라고 논리 알려라 이러고 영감은 부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문을 닫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 일로 하여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연유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전에 올린 것으로서 성인용으로 수익이 중지되어 다시 편집하여 올립니다 보신 분은 그냥 패스 부탁드립니다